지금부터 Java 제어문, 영어로는 플러 컨트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Java 1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Java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면 Java 1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Java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래밍의 핵심 기능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야 하는 일을 컴퓨터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혁명적이고 이것만으로도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순리대로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불만족이 곧 생겨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용자의 인증이 필요한 웹사이트를 생각해보세요. 로그인하는 기능이 있는 사이트죠. 사용자가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만 그 사람의 비밀 정보를 보여줘야겠죠. 또 로그인에 실패했을 때는 누구냐고 물어봐야겠죠. 즉 사용자가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조건에 따라서 실행되는 순서를 제어한다 라고 해서 조건문 영어로는 Conditional Statement 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1억건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1억건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처리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듭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유를 한번 물에다가 해볼까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이 물이 흐르도록 하는 중력이라고 한다면 조건문과 반복문은 이 물의 흐름을 바꾸는 댐, 수문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댐을 통해서 마음대로 로직의 흐름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댐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Bully-on 이라는 데이터 타입과 비교 연산자입니다.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동작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은 하고 더 나쁜 것은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을 판단하는 기준, 그것이 바로 비교겠죠. 어쩌면 비교를 하는 능력은 살아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성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논리학 분야의 위대한 성취 중에 하나인 Bully-on 데이터 타입으로 시작해서 Bully-on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연산자인 비교 연산자를 거쳐서 교차로와 같은 조건문을 찍고 순환도로라고 할 수 있는 반복문까지 이어지는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애플리케이션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꿈틀꿈틀거리고 변화무쌍한 모습의 아주 똑똑한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기대 안되면 자기 손해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출발합시다.